선우은숙, 유영재가 이혼을 알린 가운데 양측 모두 방송에서 이혼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4세 연하의 아나운서 유영재와 만난 지 두 달만 혼인신고를 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결혼생활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모습만 보여왔는데요. 결혼 8개월만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났을 때 선우은숙은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싶다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영재도 막상 해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몇 차례 충돌을 방송에서 공개했던 두 사람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생활 중 유영재의 라디오 쇼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혼이 알려진 이날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두 시간 동안 방송을 이끌었습니다. 오프닝에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는 행복이 커다란 바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안도감이라고 얘기하더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는 것, 힘들 때 생각할 사람이 있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것, 나태주 시인의 행복에 나오는 얘기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작은 안도감,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 소식과 함께 유영재의 양다리 파문이 일었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골프 모임을 통해 만나 8일만 초고속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만나기 전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있었고, A씨가 2022년 8월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자녀의 학교 문제 등과 장례를 위해 이 3주 동안 집을 비웠고, 그 사이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유영재와 결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유영재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양다리 파문은 계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선우은숙 역시 속 프리쇼 동치미에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방송부는 이혼 발표 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전해진 후 결혼 생활을 언급해왔던 동치미 속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우은숙은 동치미에서 결혼 생활을 뒤흔든 위기 사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생활을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말 한마디에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선우은숙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본이 아니게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이 어느새 유명해지지 않았나. 본인 이미지 관리 때문에 내 편을 들지 않고 내 말이 아닌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고 있더라. 목소리를 깔고 남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참다가 밤 12시에 남편을 불렀었다. 너무 화가 나서 넌 나랑 왜 결혼했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유영재의 입장을 대신 옹호해주는 MC들의 말에 이제는 어느 때에도 내 편을 들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선우은숙은 헤어진 줄 알았어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첫 번째 결혼 생활 후 혼자 지냈던 18년의 세월을 말하며 제가 요새 사실 남편에게 힘들다. 너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저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혼자 있다가 그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 내 기준점에서 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되더라고 고백했고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던 것이다라고 돌아봤습니다. 이후 사소한 다툼이 있은 뒤 유영재에게 각서를 받았다고 전한 선우은숙은 남편이 힘들다는 말을 안 하더라. 남편에게 잘하겠다고 했더니 당신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며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혼 후 초반만 해도 두 사람의 재혼 생활은 핑크빛이었는데요. 재혼 직후 방송에서 선우은숙은 조심스럽게 유영재와의 플러브 스토리를 언급하기에 앞서 제가 동치미를 위해 결혼을 한 것 같다. 제가 남자친구를 있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제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더라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만날 수 있더라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그 사람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8일째 되는 날 조건이 있어요. 저랑 같이 신앙 생활할 수 있어요? 라고 이것 하나만 딱 물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전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얼굴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라고 했다라고 프로포즈를 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두 달 만에 혼인신고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혼인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두 사람은 마냥 행복해 보였지만 지켜보는 이들은 그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유영재 또한 우리가 사랑만 할 시간이 모자라다. 우리도 60일이 넘었는데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살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유영재는 앞자리가 6을 넘어서 만났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 겨를이 없다. 앞만 보고 가기도 바쁘다. 요즘 주변에서 신혼의 재미가 쏟아진다. 얼굴이 여유였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유일 나이가 아니잖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여유여가는 거다라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는 신혼 때는 나이트클럽 유명한 웨이터에게 매일 메시지가 온다. 왜 이렇게 오냐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다. 친구들과 가다가 어느 날부터 안 가서 왜 안 까냐고 물었더니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고. 왜? 그랬더니 젊을 때는 젊은 애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줌마들이라는 거다. 아줌마와 복귀하고 싶지 않다고 안 가더라고 폭로했는데요. 그러자 선우은숙은 유영재는 눈이 작아 떴는지 담았는지 잘 안 보인다. 내가 보면 끼가 많다며 남편 유영재의 끼를 폭로했고 김성희는 유영재 아나운서랑 어디서 한 번 논 적이 있다. 라디오를 하고 오셨다. 청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들어오셨는데 아우라가 끝내준다. 노래 부르실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런 대선은 그렇지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도 안 만난다. 아무나 만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가리나 보다 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선우은숙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만날 여자는 되게 많았다고 한다. 깊이 안 갔다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영혼 없이 누군가 만나서 친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아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영재는 자유로운 영혼을 즐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죠. 당신이 아직도 청각인 줄 알아? 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우은숙은 남편이 청각 행세를 하는 건 아닌데 혼자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 싱글 같은 느낌이 있다. 항상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순간순간 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 어리광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우은숙은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왜 저럴까 싶다. 생활은 청각처럼 하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옆에 하나 생긴 거다. 저도 요새 혼란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에서 컸던 것은 바로 그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선우은숙과 절친한 박원숙은 유영재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올바른 건 아니다 라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죠. 그 말이 씨가 된 듯한데요. 또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유영재에 대해 이야기하다. 유영재는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터진다. 만약 터지면 이혼할 거냐 묻고 살 거냐는 질문을 받자 선우은숙은 안 산다라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 이혼에 대한 주의 시선에 대해 선우은숙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선택했다. 내가 중요하다. 방송인이기 전에 나의 행복을 위해 안 산다고 했습니다. 이후로도 선우은숙을 통해 듣는 유영재라는 인물은 바람기가 많은 사람,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렇게 바라던 자유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봉합을 반복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결국 1년 반 만에 이혼을 결정하며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았던 사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 즐길 수 있으니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한 길을 찾길 바라겠습니다.